황초보여어 탈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영어 배아 싶은 얘기죠.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케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 데이 20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 데이 20에서는 제닛 옐런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그때 I didn't know a lot about 이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닛 옐런이 직접 했던 말인 I didn't really know a lot about economics 난 경제학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진 못했다 이런 표현을 같이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1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28페이지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데이 21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알려드려야 되는데 대망의 데이 21의 주인공은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발음 똑바로 버핏 버핏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꽤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 뭐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게 막 경매로 나와가지고 몇만 달러 해가지고 점심 먹고 한 시간에 얼마더라? 엄청 비쌌던 것 같은데요. 케빈과의 점심 식사 이런 거 경매하면 괜찮아요. 괜찮을까 하잖아요. 오케이. 밥 사주면 간다. 너가 가. 너 싫어. 이 느낌이야. 밥 사준대.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워렌 버핏은 이 시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기업인이고요. 이 사람은 계속 포브스지가 선정한 억만장자 리스트에 항상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3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분이 약간 빌게이츠랑 좀 친하잖아요. 어. 둘이 엄청 친해요. 자주 막 자달래 같은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 네. 빌게이츠가 하는 그 재단? 이사도 하고 있고 아 진짜요? 멜린다 게이츠 그 재단? 둘이 엄청 친하더라고요. 끼리끼리? 약간? 유유상주? 유유상주. 오케이.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그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잠깐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네. 우리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 어디에서 나왔던 영어죠? 워렌 버핏이 대학생과 함께하는 좌담회 같은 걸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평생 딱 스무 개의 투자만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신중한 투자를 하기를 강조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같이 들어본 내용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나왔던 게 That's all the investment decisions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이 그 모든 투자 결정이라면요. 근데 어떤 투자 결정이냐면은 여기서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 They got to make in their entire life. 그들이 평생 해야 하는 투자 결정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을 좀만 더 파헤쳐서 같이 해볼게요. 오늘 꼭 알고 가면 좋은 표현이 바로 got to make 에서 쓰인 got to에요. got to 자 일단 got to란 표현이 뭐죠? 뭐를 해야 한다. 그치. 뭐랑 비슷하냐면 have to랑 비슷해. have to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 have to go 할 때 그 have to 있죠. 나는 뭐 뭐 해야만 한다 할 때 그 have to 요거랑 got to랑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 의미는 got to가 뭐랄까 좀 더 캐주얼한 구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I gotta go 할 때 그 가라 그게 got to죠. got to 래퍼가 됐나요? 약간 약간이요? 네. 그 got to 알고 가면 좋으니까 우리 got to만 몇 번 해볼까요? 이거는 케빈 씨가 해주면 안 돼요? 그 바이브 살려가지고 알았어요. 뭐뭐 해야 한다. got to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해달라면서 계속하세요. got to got to got to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네네. 그래서 우리 워렌 버프시 했던 말은 they got to make 라고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우리 방금 배웠던 그 got to를 사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는지 약간만 좀 활용을 해볼게요. 요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나 매일 운동해야 돼. 음. I have to 말고 I got to 시작을 해볼게요. 뭐라고 해야 되죠? I got to work out every day. work out every day. work out 운동을 하다고 every day가 매일이니까 자, 그럼 우리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나는 매일 운동해야 돼. I got to work out every day. I got to work out every day. I got to work out every day. 그렇죠. I got to work out every day. 요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일상생활에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좀 알아. 자, 그럼 지금까지 day 21 워런 버페이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they got to make 요런 표현을 같이 했어요. 가투를 사용한 자, 오늘 같이 했던 문장과 표현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계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와 10분의 계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입니다. 네,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난 강의 day 21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좀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 day 21에서는 워런 버핏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they got to 라는 표현 같이 사용해서 배워봤죠. 그렇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직접 했던 말인 decisions they got to make 요런 거를 같이 했었죠. 그들이 만들어야 하는 뭐, 결정.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 day 22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34페이지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 day 22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대망의 day 22의 주인공은 바로 테레사 메이입니다. 테레사 메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테레사 메인은 지금 이제 영국의 76대 총리고요. 마거릿 대처 이후에 영국에서 26년 만에 나온 여성 총리입니다. 또요? 또 있을 텐데 뭐가? 뭐가 있을 텐데 2017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파워풀한 여성 2위 세상에 세상에 점점 순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2017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파워풀한 여성 2위이자 영국의 76대 총리인 테레사 메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그 영어를 사용했는지 잠깐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네,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테레사 메이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속인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가 보수당에 투표를 해주면 어떤 영국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설득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테레사 메이씨가 얘기했던 거 하나하나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을 It means making Britain a country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것은 영국을 국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어떤 국가냐? Where everyone of whatever background 모든 사람이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has the chance to go 나아갈 기회를 가집니다. 그렇죠.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 꼭 알고 가면 좋은 표현이 방금 나왔어요. Chance to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chance는 원래 의미가 기회 그렇죠. 기회죠. 찬스라고도 우리 많이 하죠. 한국말로도 약간 콩릴리처럼 써가지고 찬스, 찬스 그래서 그 찬스라는 단어에다가 to를 붙이면 뭐뭐 할 기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금 테레사 메이가 했던 말도 chance to go 라고 했으니까 go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갈 기회라고 해석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테레사 메이가 했던 말을 몇 번 같이 말해볼게요. 이 표현만 나아갈 기회 Chance to go Chance to go Chance to go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배운 그 표현을 실생활에서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간만 또 활용하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 이런 문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투표할 기회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할 기회는 자 투표하다만 알면 돼요. 뭐죠? Vote Vote 그렇죠. Vote라고 하는데 그래서 Chance to vote 라고 하면 투표할 기회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내일 투표 날이니까 투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멋있는 말을 해주고 싶다면 돈 미스 날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일 투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딱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일상생활에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2 테레사 메이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Chance to 뭐 뭐 뭐 이런 표현을 우리 같이 배웠는데 오늘 같이 했던 표현 문장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해커 속 영화 외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케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 데이 22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 데이 22에서는 테레사 메이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그때 Chance to 라는 표현 같이 사용해서 말해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테레사 메이가 직접 했었던 Chance to go 나아갈 기회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3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40페이지를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데이 23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망의 데이 23 주인공은 바로 빌게이츠입니다. 빌게이츠 자 너무나요 유명한 이름 땅바닥에 떨어진 100달러 손해라는 손해라는 그분 왜냐하면 1초에 100달러보다 더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만 알고 그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어떤 사람인지 좀만 더 풀어서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빌게이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윈도우를 만든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고요.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선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전에 배운 멜린다 게이츠랑 같이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점으로는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억만장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8년 동안? 어디서 그 타이틀을 줬죠? 포브스 포브스? 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했어요. 또 포브스인가? 포브스가 억만장자가 맨날 맨날 아니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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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브스입니다. 야 근데 18년 동안 전 세계 1등을 했으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지. 빌게이츠를 18년이나 됐으니까 네. 18년 빌게이츠보고 한 거 아니에요. 부러워서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빌게이츠가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같이 원어민 음성 좀 듣고 올게요. 네. 우리 같이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빌게이츠가 이제 자신의 비영리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 영상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가 없는 빈곤층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는 방금 들어본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나왔던 말이 banking is 라고 시작을 해요. banking is 이거는 금융을 금융이라는 것은 밴킹이 금융을 말하는 거죠. is는 뭐뭐는 이라는 표현이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이 딱 나오는데요.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들어봤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목할 만한 표현을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왜냐하면은 간만에 약간 어려운 친구가 나왔어. 좀 풀어줘야 돼요. 어려운 친구라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기내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take 뭐뭐뭐 for granted 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인데 해석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그렇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쉽게 바꾸고 보면은 I take it for granted 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금 빌게이츠가 했던 말도 banking is something t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는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이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해석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몇 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좀 긴 것 같으니까 이 표현부터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무엇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그렇죠. Take for granted 무엇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그러면은 문장도 같이 몇 번 해볼 건데 빌게이츠가 했던 문장 같이 그대로 몇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융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문장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방금 했던 문장 그런 표현은 같은 거를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약간 좀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이런 문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너무 돈을 당연하게 여기어. 어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부러운 말이다. 자 그래서 너는이니까 you로 시작하면 되고 자 너는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you Take 자 뭘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Money 돈을 그래서 you take money예요. 근데 money를 어떻게 여긴다고 당연하게니까 for granted for granted을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장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너는 돈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어. You take money for granted You take money for granted You take money for granted 어쩌라고 나 부잔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일상생활에서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3 빌게이츠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Take for granted 무엇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표현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네. 해커스톡 영화 외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게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데이 23에서는 뭘 했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저희 지난 강의는 데이 23 빌게이츠처럼 말해보기였었는데요. 그때 Take for granted 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빌게이츠가 직접 했던 말이었던 Banking is something the most of us take for granted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4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46페이지를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 24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대망의 데이 24 주인공은 바로 액션 엘 고어입니다. 네. 엘 고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인지 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엘 고어는 미국의 제45대 부통령 이었던 인물로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이런 데에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고요. 특이산으로는 200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노평. 받기 힘든 거 아니에요? 받기 힘들죠. 그나마 그래도 노벨상 중에서는 그나마 좀 진입 장면이 낮음? 아 좀 약간 유명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노예화학상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럼 진짜 업적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무튼 엘 고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는데 부통령도 하셨고 뭐 이제는 환경운동가로 운동을 하시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진을 보면 약간 이무송씨가 떠오르는데 왜 그러세요? 이무송씨라 그러셔가지고 느낌 좀 나죠.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무송 느낌이 살짝 나요.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환경운동가랑 되게 잘 어울린다.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분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었는지 같이 좀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같이 원어민 음성 듣고 오셨는데요.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엘 고어가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구온난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 결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구온난화 줄이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방금 같이 들어본 거를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죠. Starting with a decision. 하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자 뭘 시작했냐면은 왜 시작했냐면은 To reduce the global warming pollution. 지구온난화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꼭 알고 갈 표현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은 바로 Starting with a decision이에요. Starting with a decision. 일단 스타트를 ing를 붙여서 Starting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스타트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시작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Start with는 어떤 의미죠? 모모부터 시작하다. 그렇죠. 모모로부터 시작하다. 혹은 모모를 같이 가지고 시작을 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비슷한 걸로는 Begin with 이런 것도 있죠. 뭘 가지고 시작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 책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이런 거 할 때 Begin with this book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꼭 알고 가면 좋은 게 바로 Start with인데 이게 모모로부터 시작해서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고어가 했던 말도 Starting with a decision 이라고 했어요. Decision은 뭐예요? 결심 결심, 결정 이런 걸 Deci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라고 해석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엘고어가 했던 말을 좀 같이 몇 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해서요. Starting with a decision Starting with a decision Starting with a decision 그렇죠. Starting with a decision 이라는 표현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방금 배웠던 그 표현을 실생활에서도 좀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걸 좀 같이 해볼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집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뭐 부엌부터 시작하자 집 청소할 건데 이런 의미의 말을 같이 해볼 건데 일단 집 청소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let's를 사용할게요. let's 다음에 clean까지 써가지고 let's clean 근데 집이니까 let's clean the house 그 다음에 오늘의 표현 딱 쓰면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Starting with the kitchen 그렇죠. 키친이 부엌이니까 starting with the kitchen 라고 하면은 부엌부터 시작해서 let's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자 라는 의미가 딱 되는 거죠. 자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부엌부터 시작해서 집을 청소하자 let's clean the house starting with the kitchen 담배 피셨어요? 뭐긴 했네요. 아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우팅 했나요 제가? 너무 소용히 하세요. let's clean the house starting with the kitchen 그렇죠. let's clean the house starting with the kitchen 이라는 문장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실생활에서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4 L 9월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했어요. 그거 하면서 starting with a decision 이라는 표현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표현 이런 거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케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데이 24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 데이 24에서는 L 9월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starting with 라는 표현 같이 사용해서 배워봤죠. 그렇죠. 그래서 L 9월이 직접 했던 말이었던 starting with the decision to reduce the global warming pollution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구온난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결정으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을 같이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5로 넘어갈 건데요.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52페이지 펼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데이 25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대망의 데이 25의 주인공은 바로 이방카 트럼프입니다. 네 이방카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몰라도 최근에는 되게 많이 거론되는 그런 이름일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방카 트럼프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고요. 지금은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모델 활동도 했었고 자기 패션 브랜드 사업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이력이 되게 독특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이 이방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같이 원어민 음성을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음성 같이 듣고 와보셨는데요.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이방카 트럼프가 벤처 사업가들 포럼 같은 데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기조 연사로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실패를 감수하고 이제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한테 이제 응원을 보낸다는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건 말고 돈으로 주세요. 이런 거 누가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우리 같이 들어본 거를 좀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냐면 위험은 너무 크고 보상은 너무 작다고요. 이렇게 설득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이방카 트럼프가 방금 영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서 오늘 꼭 알고 가면 좋은 표현 주목할 만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건데요. Try to convince you라는 표현이에요. Try to convince you. 자 일단 뭔가 try 자체의 의미는 원래 뭐죠? 시도하다. 그렇죠.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런 의미가 try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를 시도했냐면 try to 다음에 그 to 다음에 나오는 거를 시도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try to convince 라고 했으니까 convince 자체 뜻이 설득하다. 그렇죠. 설득하다예요. 그래서 try to convince you 라고 했으니까 너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기니까 우리 일단 좀 잘라서 몇 번 같이 말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같이 해봐요.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some may have tried to convince you some may have tried to convince you some may have tried to convince you 그렇죠. some may have tried to convince you 이 표현을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방금 배웠던 그 문장 표현을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활용하는 걸 좀 같이 해볼게요.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걔가 나한테 새 차 사라고 설득했어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걔라고 했으니까 뭐 히도 되고 쉬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뭐 원하는 거 하세요. 뭘 할래요. 어? 네. 쉬로 시작하고 싫어하고 자 설득했다니까 설득하려고 했어. try to convince 근데 나를 설득하려고 한 거니까 me try to convince me 다음에 그 다음에 to buy a new car 그렇죠. to buy a new car 까지 해주면은 새 차를 사도록 나를 설득하다 라는 의미가 딱 되는 거죠.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걔가 나한테 새 차 사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시도했어. she tried to convince me to buy a new car she tried to convince me to buy a new car 그렇죠. she tried to convince me to buy a new car 이렇게 말을 하면 문자를 딱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표현 꼭 사용해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5 이반카 트럼프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try to convince 이런 표현 같이 배웠죠. 누구를 뭐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하다. 한국말은 되게 얘기네. 이래서 영어가 펴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 오늘 같이 했던 문장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규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화 외화 10분의 규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 데이 25에서는 어떤 거 있는지 좀 확인을 할게요. 네. 저희 지난 강의는 데이 25 이반카 트럼프처럼 말해보기였는데요. try to convince you라는 표현 같이 사용해서 말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반카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었던 뭐 some may have tried to convince you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문장 같이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6으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58페이지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데이 26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부터 소개를 할 건데 대망의 데이 26의 주인공은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그렇죠. 콘돌리자 라이스 발음도 사가 그 그 바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럼 일단 이분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듣고 갈게요. 네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의 제66대 국무장관이고요. 그때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흑인으로서도 여성으로서도 미국 국무장관이 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죄송해요. 미안해. 검색 검색해보세요. 미안해. 그리고 2005년 때는 포부스지가 선정한 가장 파워풀한 여성 1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드디어 1위가 나왔어요. 가장 파워풀한 여성. 맨날 3위 4위 이런 분 하다가 드디어 1위를 1위가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얼추 저희가 들어봤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잠깐 원어민 음성으로 좀 듣고 올게요. 네 우리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건 되게 들은 게 되게 짧아요. 짧고 오늘 딱 그 한 그 표현으로 오늘 꼭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표현 같이 알아봤어요. 일단 이 연설이 어디서 한 건지부터 좀 듣고 가볼까요? 네 콘돌리자 라이스가 어떤 좌담에 참석해서 했던 말인데요. 본인이 인종차별이 되게 극심했던 때 남부에서 자랄 때 어머니가 조언을 했던 말을 하면서 이 표현을 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들어본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자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인 바로 as a matter of a fac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한국말로 하면 사실은 영어가 이래서 어려워.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단어가 몇 개요? 다섯 개가 남아지면 as a matter of fact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이거는 일단 뭐 구어체로도 많이 쓰고 문어체. 이렇게 읽고 쓰는 글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표현은 아마도 in fact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in fact라는 표현도 뜻은 사실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간지나는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캐주얼한 느낌? 캐주얼한 건 이펙트지. 아, 이펙트야? 나는 뭐... 좀 더 포멀한 느낌. 아, 그래? 포멀한 느낌. 사실은 뭐죠? 문제. 문제나 일 같은 건 matter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나 일이냐면 matter of fact라고 했으니까 사실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한국어로 하면 사실은이라는 되게 간단한 표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렇게 들어본 표현 같이 몇 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그렇죠. as a matter of fact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방금 그 배운 그 표현을 실생활에서도 써볼 수 있게 앞에 붙여가지고 어떨 때 쓰는지 좀 몇 개 예문 같이 붙여서 활용 좀 해볼게요.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면서 보통 사실은 붙이는 게 되게 뭔가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얘기할 때 쓸 법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이랬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런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나 여자친구 있어. 이런 말 할 법 하잖아. 혹은 사실은 나 남자친구 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영어로 같이 알아볼게요. 사실은은 우리 방금 배웠죠. 어떻게 시작하죠? as a matter of fact 그 다음에 나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거는 I have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혹은 I have a girlfriend 붙이면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약간 끼 부리는 사람들한테 철벽 칠 때 하는 말 아 저 사실 남친 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 같이 할 수 있겠죠?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사실은 나 남자친구 있어요. as a matter of fact I have a boyfriend as a matter of fact I have a boyfriend as a matter of fact I have a boyfriend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그 말 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워졌어요. 알겠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 have a boyfriend 같이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6 콘돌리자 라이스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이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같이 했던 표현 그리고 문장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연어 탈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영화 외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케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 강의 데이 26에서 어떤 거 했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저희 지난 강의는 데이 26 콘돌리자 라이스처럼 말해보기였는데요. 거기서 우리 as a matter of fact 라는 표현 같이 사용해서 말해봤죠. 그렇죠. 우리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인물이 직접 사용했던 그 표현 as a matter of fact 한국말로는 사실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표현 같이 알아봤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7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64페이지 펼쳐서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데이 27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같이 알아봐야 되는데 대망의 데이 27 주인공은 바로 쉐릴 샌드버그입니다. 네. 쉐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쉐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2017년에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가장 파워풀한 왜 웃으세요? 부끄럽죠? 사실 가장 파워풀한 여성 4위 4위? 좀 약하다. 콘드레자스 1위였는데 4위 4위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이면서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7년에 가장 파워풀한 여성 4위로 선정된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우리 원어민 음성은 잠깐 듣고 올게요. Why do you care? Get yourself 네,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것도 좀 짧은 편이에요. 파워풀한 분들은 말을 짧게 하시나 봐요. 콘드레자 라이스 그분도 되게 짧게 하셨나 봐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쉐릴 샌드버그가 대학생이랑 같이 하는 좌담에 참석을 했는데 본인이 커리어를 바꿨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했어요. 커리어를 중간에 바꾸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들어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 나왔던 표현이자 오늘 꼭 여러분이 알고 가면 좋은 그런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바로 나오는데 Why do you care?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죠? 뭘 걱정하세요? 좀 재수없다. 되게 오펜시브한 것 같은데 Why do you care? 왜 걱정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느낌 자,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Get yourself 하면서 말을 계속 하셨어요. Get yourself는 약간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그 표현 Why do you care? 를 좀만 더 풀어볼게요. 일단 Why로 시작하는 건 전부 해석이 왜 왜 라고 물어볼 때 Why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Why do you care? 라고 했어요. Do you care? Care는 뭐예요? 걱정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신경 쓰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Care 그래서 그 직역해보면 약간 의역 말고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Why do you care? 는 왜 신경을 쓰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신경 써? 그러니까 똑같죠. 뭘 걱정하냐 라는 의미랑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표현 같이 몇 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뭘 걱정하세요? Why do you care? Why do you care? Why do you care? 그렇죠. Why do you care? 뭘 걱정하니? You have hackers. 당신은 hackers가 있는데. 되게 대장부 웃음소리 나왔는데 이 사람 하면서 진심의 웃음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Why do you care? 라는 표현 같이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방금 배운 그 표현을 약간 좀 실생활에서는 언제 쓸 수 있는지 뒤에 예문까지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걱정해. 너 부자잖아. 약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 되게 금수저 되게 부동만 애들이 아 어떡해야 이러면서 돈 걱정하고 있으면 좀 짜증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 술 먹으면서 술자리 살 법한 그런 말이죠. 뭘 걱정해. 너 금수저인데 너 부자잖아. 이런 느낌. 시비 걸 때 좋은 말이죠. 부자도 돈 걱정할 수 있는 건데 부자니까 돈 걱정하는 거지. 돈 없는데 돈 걱정할 수도 없지. 없으면 생각이 안 나지. 없으면 걱정도 못하지. 돈 걱정은 어떻게 해. 없는데 나처럼.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볼게요. 일단 Why do you care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뭘 걱정해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너 부자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You are rich. You are rich. 이렇게 하면 너는 부자니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되게 재수없는 말이 되는데. 같이. 진짜 걔가 재수없게 하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 그치. 그런 사람이 있지. 좀 재수없게 뻗대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해볼게요. 뭘 걱정해. 너 부자잖아. Why do you care you are rich? Why do you care you're rich? Why do you care you're rich? 돈으로 셀 수 없는 것도 있잖아. 뭐 공룡같은 거. 공룡은 빌게이츠도 못 사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응용하는 문장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꼭 실생활에서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7 샤르 샌드버그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Why do you care? 뭘 걱정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따라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규정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 속 영어 외화 10분의 규정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케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데이 27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는 데이 27 샤르 샌드버그처럼 말해보기였는데요. 그때 우리 Why do you care? 이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쉐리 샌드버그가 직접 했던 말인 Why do you care? Get yoursel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걱정하냐 잘 생각해봐라 이라고 말했던 거를 저희 같이 알아봤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8로 넘어갈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70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데이 28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대망의 데이 28의 주인공은 바로 김용입니다. 네. 김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일단 이 김용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용은 영어 이름 짐용킴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12대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고 계시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그리고 최초로 아이비 리그에서 총장을 지낸 아시아인 다트머스 대학교 입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 브라이언 코난 코난 브라이언 맞죠. 코난이 그 다트머스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식 이제 연사를 해주는 거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김용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코난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역시 코난이 짱이야. 뒤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세계은행이고 뭐고 세계은행이고 뭐고 코난은 짱이야. 역시 방송 언론이 최고예요. 언론이 최고죠. 아무튼 그런 분이죠. 자 그러면 이분은 뭐 특이사항으로는 최초의 아시아인 마이빌그 총장을 지내셨고 뭐 세계은행 총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잠깐만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네 방금 우리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봤는데요.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김용이 총재를 했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 총재로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뭐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 이런 뜻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들어본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일단 시작을 이렇게 했죠.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보세요. 그렇죠. 거울을 봐라 룩이 보는 거고 in the mirror니까 거울 속을 봐라 거울을 봐라 이런 말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이 딱 나오는데요. Have your own good morning handsome moment 여러분만의 좋은 아침이야 멋쟁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가지세요. 그렇죠. 여러분만의 좋은 아침이야 멋쟁이라고 바라는 그런 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방금 이제 알아봤어요. 여기서 꼭 알만한 표현이 바로 have your own 이 표현이거든요. have your own 일단 어떤 사람한테 뭐 안 붙이고 바로 have 뭐뭐뭐 하면 뭐뭐를 가져라라고 약간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ave it 하면 이거 가져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your own 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your own은 해석이 어떻게 되죠? 너만의 그렇죠. 너만의 당신만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만의 뭐를 가져라라고 말할 때는 방금 김용이란 인물이 했던 것처럼 have your own 이라고 시작을 해서 뒤에 그걸 붙이면 돼요. 날 이제 뭘 가지려고 했지 그것만 붙이면 바로 끝나는 거죠. 김용 같은 경우에 그걸 붙인 거죠. good morning handsome moment 이게 바로 좋은 아침이야 멋쟁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였으니깐요. 이런 거 하세요? 저요? 네. 거울 보면서 잡박하는 타임 안 가지세요? 가끔 가끔 상상했는데 짜증났네요. 좀 가끔해요. 술집 같은 데서 거울 보면서 야 케빈 좀 괜찮은데 오늘? 앞머리 만지면서 그러니까요. 평균 이상일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무튼 김용이 말했던 영어를 저희가 같이 알아봤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have your own good morning handsome moment 를 다 배웠는데 좀 기니까 have your own 만 좀 여러분 같이 말을 해볼게요. 자 당신만의 무엇을 가지세요? have your own have your own have your own 네. have your own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했던 그 표현을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약간 다른 걸 붙여서 활용하는 걸 좀 해볼 건데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아 뭐 때려치고 자영업이나 할 거야. 자영업이 절대 쉽지 않은데 방금 전도 저도 그런 생각 하고 아 파페하고 싶다. 그렇죠. 맨날 하는 생각 1분을 좀 떼놓자.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 네. 아무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의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한테 친구가 막 아 직장 너무 때려치고 싶어 막 이렇게 할 때 야 그럼 네 거 해 약간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그럴 때 할 법한 말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너만의 사업을 가져봐 이런 느낌을 해볼까요? 자 너만의 뭐뭐를 가져라는 have your own으로 배웠죠. 저희가 같이 자 사업은 쉽죠? business business만 뒤에다 붙이면 바로 그 문장 되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너만의 사업을 가져봐 have your own business have your own business have your own business 그렇죠. have your own business 그럼 네 거 해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때려치고 자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일상생활에서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8 김용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have your own 이런 표현을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표현 이런 거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 속 영화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데이 28 에선 어떤 걸 했는지 좀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는 데이 28 말 김용처럼 말해보기 였었는데요. 우리 그때 have your own 이라는 표현 같이 사용해서 말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김용씨가 직접 했던 말인 have your own good morning handsome moment 좋은 아침이야 멋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너만의 순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을 같이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29로 넘어가 볼 건데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76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데이 29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대망의 데이 29의 주인공은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앨런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브랜드인 테슬라의 CEO고요. 실제로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그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모티브를 거기서 잡았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우주산업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스페이스X라는 기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쵸. 아마 그게 사기업으로는 뭐 최초로 로켓 발사하고 뭐 이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동영상 보면 진짜 신기해요. 보셨어요? 아니요. 네. 어떻게 신기한지 말을 해줘야지. 로켓이 로켓을 쏘잖아요. 두 개를 쐈어. 근데 그 로켓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딱 하는 원래 로켓을 한 번 쏘면 버리잖아요. 아 근데 재활용하는 재활용하는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그 명장면이 있어요. 알겠어요. 네. 얼마 신기한지는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앨런 머스크 로켓 알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로켓 검색하면 나온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아봤어요. 굉장히 유망한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 사업가 느낌이 나는 그 스페이스X도 창립을 했던 사람이고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 CEO인 이런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네. 우리 같이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앨런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 참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대담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자기도 두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두렵다. 대담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두렵다. 이런 내용을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들어봤던 그 원어민 음성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I thought 저는 생각했어요. 그치 난 생각을 했다. 뭐라 생각했냐면은 성공할 확률이 10% 미만이었다고요. 그렇죠. 성공할 확률이 10% 미만이었다고 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같이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The odds of success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The odds 오드가 뭐죠? 오드? 확률 확률 가능성 이런 걸 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오드냐면은 The odds of success 성공의 확률 성공의 확률 혹은 성공의 확률 이게 어땠냐면은 여기서 바로 주목할 만한 표현 나오죠. 오늘 저희가 알고 가면 좋은 표현 그게 어땠냐면은 월 less than 10% 10% 미만이다. 그렇죠. less than이라는 표현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반대말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more than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우리가 쓰니까 more than은 뭐뭐보다 더 이상인 더 막 더 많은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거에 딱 정반대되는 개념이 less than이거든요. less than 그거는 뜻도 반대죠. 뭐뭐미만 뭐보다 아래인 거 뭐보다 적은 거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less tha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앨런 머스크가 직접 했던 말도 그 성공할 확률이 less than 10% 라고 했으니까 10%도 안 됐다. 10% 미만이다. 라고 난 생각을 했다. 라는 그런 문장 같이 알아본 거죠. 자, 우리 같이 몇 번 말해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10% 미만 less than 10% less than 10% less than 10% 그렇죠. less than 1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방금 배운 그 표현을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도록 뒤에 붙이는 거 좀 바꿔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같이 해볼 건데요. 이런 문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6시간도 못 자. 이런 거 6시간 잠 잘 자는 건데 사실 개잘 자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거의 풀 숙면 수준이죠. 6시간이면 직장인이요. 그치? 자, 우리 영어로 해볼게요. 나는 하루에 6시간도 못 자. 이걸 해볼게요. 자, 6시간도 안 되는 그러니까 6시간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시간은 일단 영어로 뭐예요? 6 hours 6 hours 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앞에다가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 less than만 붙이면 그게 6시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만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나는 잔다. 그래서 I sleep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less than 6 hours만 붙이면 바로 문장 나오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나 6시간도 못 자. I sleep less than 6 hours. I sleep less than 6 hours. I sleep less than 6 hours. 그렇죠. I sleep less than 6 hours. 나 6시간도 잠을 못 자. 6시간 미만으로 자 라는 의미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꼭 실생활에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29 앨런 머스크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less than 10% 이런 걸 같이 했었어요. 모모보다 미만이다라는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표현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마무리 해볼게요.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연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화 외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케이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데이 29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 데이 29에서는 앨런 머스크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less than 이라는 표현 사용해서 같이 얘기해봤죠? 그렇죠. 그 less than 이라는 표현이 뭐뭐보다 미만인 걸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직접 했던 말인 뭐 The odds of success were less than 10% 그래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10% 미만이었다. 이런 말을 같이 알아봤었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30 드디어 마지막 강의예요. 30일간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자, 데이 30으로 넘어갈 건데요.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 아직도 교제 없는 분은 없겠죠? 자,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182페이지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오늘 마지막 데이 30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대망의 데이 30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필러리 클린턴입니다. 아쉽네요. 저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유명인처럼 말하겠잖아. 나잖아, 그럼. 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인물인데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맞아요. 그때도 막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자, 일단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에서 영부인도 하고 국무장관도 하고 또 대선 후보까지 한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정치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에는 여성 최초로 미국 대선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되게 치열한 접전을 펼친 걸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거티브 전략만 엄청 싸웠잖아요. 재밌었죠. 옆나라 입장에선 재밌었어요. 이분 또 특이사항 저 알 것 같은데 뭔지 파워풀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처럼 파워풀할 수가 없는데 2016년에 포브스지 선정 가장 파워풀한 여성 2위 2016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파워풀한 여성 2위까지 하고 미국에서 영부인 국무장관 대선 후보 미국 하면 클린턴이네 그럼 클린턴하고 미국 다 알죠. 미국에서 가장 멋진 이름 클린턴 왜냐면 진짜 클린턴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죠. 하도 오랜 기간 동안 클린턴이 많이 언급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사용했는지 잠깐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네 방금 같이 원어민 음성을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였죠? 네 일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약간 격려 격려의 말을 한 적 있죠. 정신성려? 죄송합니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저 FBI한테 져서 이제 찍고 나서 찍고 나서 했던 뭐 연설 같은 거 했던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어봤던 것이자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바로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So let's do all we can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라는 문장 요것만 오늘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해석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우리가 let's 뭐 뭐 뭐 다 뭐 뭐 하자 이런 의미인데 let's do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하자 이거예요. 근데 뭘 하자냐는 거냐면 all we can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것 all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라고 해석이 돼서 합쳐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은 같이 몇 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let's do all we can let's do all we can let's do all we can 그렇죠. let's do all we can let's do all we can 아니에요. 그거는 주말 동안 계속 하자 이거고 왜요 왜요 아 웃겨서요. let's do all we can 그렇죠. 조심하시고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방금 배웠던 그 표현 문장을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약간 좀 활용하는 걸 같이 해볼 건데요. 이런 문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친구가 되게 힘들어 한다던가 이러고 있을 때 야 우리 쟤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해보자는 의미는 다 똑같아요. 항상 let's do all we can to help him 그렇죠. to help him 이걸 붙이면 걔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되게 의리 좋은 그런 질문이 할 법한 말 같이 해볼게요.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let's do all we can to help him let's do all we can to help him let's do all we can let's do all we can to help him 그렇죠. let's do all we can to help him 까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장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실생활에서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짜로 끝났는데 데이 30 힐러리 클린턴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let's do all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라는 그런 표현을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교정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또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야 또 섭섭하지 않죠? 되게 당황했다는 듯이 이런 거 안 하긴 했잖아.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소감 한번 네.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팟캐스트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말씀은 아까 뭐 창피하다고 막 제가 누군지 모르셨으면 좋겠네요. 창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전국에 방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부담 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케빈 씨 덕분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소감 말하지 않을게요. 맨날 하고 있어가지고 소감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 또 곧 또 찾아올 거라서 저는 뭐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Always Kevin 어디 있기에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 30개 총 30명의 인물이 사용했던 유명한 그런 멋있는 영어를 같이 배워봤어요. 여러분이 영어 책 하신 분들은 계속 복습하시면서 아 이런 말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알면 될 것 같고 설마 혹시 아직도 책을 안 사신 분이 계신다면 책을 사셔서 우리 팟캣스에 지금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복습하면 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로 마무리를 할 건데 네 이렇게 어? 뭐랄 건데 눈물 나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